3. 불씨가 된 과거 그래서... 관자놀이 근처와 손등에 거뭇거뭇 피어나고 있는 몇 개의 검버섯 뿐이다. 남편이 먼저 나가버린 지하찻집에서 커피잔을 비운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너무 쉽게 정회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말을 해버린 것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었나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다. 좀 더 참고 버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아니 정말 이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는 최후 최악의 어느 상황까지는 악에 바치면서 갔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지금이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최악 최후의 상황인가. 일주일 전에 남편으로부터 집에서 꺼지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그 말이 진심이란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그럼 알았다. 보호자인 정회장에게 얘기하겠다로 나온 것은 아닐까. 자신이 혹시 지나치게 포기가 빨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 일이 이쯤에까지 이르면서 순간순간 스치는 확신은 자신은 남편이라는 사람을 거의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정회장에게 얘기하겠다는 그녀의 말은 친정부모에게 얘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말은 파경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었다는 뜻이다. 너무 빨리 파경을 받아들일 각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은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한 깨져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는 형식에 대한 여자의 본능적인 집착과 자신을 한 번도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녀의 일종의 열등감 때문이었다. 경쟁심도 오기도 투쟁력도 없는 그녀를 정회장의 딸 미니는 두드러기가 돋을 정도로 싫어했었다. 아휴 이 내숭 지가 무슨 온실의 화초라고 응석으로 세상 만살 다 해결하려고 들어 꼴 같지 않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진심이라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만한 배짱이 그녀에게는 없다. 응석으로 정회장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 결혼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뒤에 더 이상 유지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면 보호자인 정회장에게 자신이 빠져있는 공경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었다. 영은은 운이 좋았다. 정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고 언제쯤 사무실로 돌아오나를 알기 위해 전화를 드렸었는데 비서실 미스 첸은 회장이 짜장면을 배달시켜 점심을 끝내고 낮잠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회장실로 들어서는 영은을 보고 정회장이 반 침대가 되게 조작이 되는 회전의자 등받이를 올리면서 어서 와라 못 나온다더니 웬일이냐 했었다. 의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카펫 바닥으로 눈길을 내리고 꺼져 들어갈 듯한 소리를 내는 그녀를 잠시 보다가 그는 인터폰을 눌러 미스 체에게 회장실을 외부화 차단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그녀를 마주 앉게 하고 그래, 뭐지? 정회장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도련히 고장난 영은의 눈물샘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회장님. 그러면서 이미 투둑툭 떨어지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너지기 시작한 눈물의 두근, 손바닥 두 개로 덮어 가리기에는 부족했다. 눈물은 그녀의 두 손바닥을 강으로 만들고도 넘쳐 팔목까지 몇 줄의 시내를 만들며 흘러내렸다. 정회장이 숨소리조차도 죽인 듯이 하고 앉아 그렇게 우는 영은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말리지도 거들지도 않았다. 소리만은 내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으나 그 노력은 허사였다. 한 번 터지기 시작한 울음은 그동안 축적된 그녀의 엄청난 노동에서 느껴야 했던 고달픔과 서러움, 어느 날 갑자기 흠 있는 여자로 매도당하면서 받아야 했던 모욕적인 대우에 대한 분노와 슬픔들의 감정이 때를 만난 듯 얼클어지고 확대되고 날카로워지면서 그녀의 숨이 멎을 듯한 비참함을 북돋아 고무시켰다. 참으면 참으려 할수록 흐느끼는 소리를 안 내려 어금니를 악물면 악물수록 점점 더 그 비참함은 예리해지고 절망감은 선명해졌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사모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얼핏 머리 뒤편을 스치고 지나간 이 생각이 그녀의 울음 수습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어주었다. 정회장보다 그 부인 앞에 가서 이럴 수 있다면 그게 정회장 앞에서 이루고 있는 것보다 여러 면으로 나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 편이 더 낫다고 해서 내키지 않는 일을 어거지로 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골고루 덕은 있으나 영은은 정회장 부인이 자신을 정회장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부드럽고 온화하나 그 앞에서는 마음 놓고 올 수 있게 편안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은이 손수건을 꺼내 훌쩍거리기 시작하자 정회장이 상체를 소파에 기대면서 한쪽 다리를 폭에 얹었다. 그래, 이제 어디 얘기를 들어보자꾸나. 영은은 다른 것은 모두 삭제했다. 시집을 가자 가정부가 하나씩 사라져간 것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보통이라기에는 좀 거슬리는 밀착된 관계도 남편이 가끔 유아로 느껴졌다는 말도 단지 약혼자가 등장하고 무대가 울산이 되고 자신은 흠 있는 여자로 그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남편은 자신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만 얘기했다. 정회장은 아주 간간히 끄덕이고 가끔은 창쪽으로 시선을 던지고 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중간에 아무런 말도 질문도 섞지 않았었다. 그래서... 라는 말은 계속 듣기만 하고 있던 정회장의 최초의 질문이었다. 영은이 방금 남편과 만나 정말 자신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는 말에 이어진 질문이었다. 한바탕의 울음으로 온 얼굴이 술이 얼굴로만 오르는 사람처럼 화끈거리고 눈두덩이 눈두덩은 쓰릿쓰릿하고 마주 붙이고 있는 입술은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데다 입속은 바싹 말라 있었다. 물론이래요. 물론이라. 그러면서 정회장이 무릎 위에 놓여있던 왼손을 옮겨 넥타이 목을 조금 느슨하게 당겨 놓았다. 그건 나가라는 소리군. 네. 차 한 잔 마실래? 아니에요. 저 얼굴 흉해요. 울고 난 얼굴을 비서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둘 다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너 뭐라고 했니? 회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근석이 뭐래? 그러라고요. 정회장은 침침하게 흐린 창밖 하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니 거구의 몸을 일으켜 움직이며 스탠드마다 스위치를 넣어 불을 켰다. 천장에 붙박혀 있는 작은 짐 마당만큼한 면적에 형광 불빛만으로도 충분한 밝기의 방에 구석구석에 스탠드까지 불을 켜고 있다는 것으로 영은은 정회장의 답답한 가슴을 눈치챘다. 죄송해요, 회장님.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회장은 아무 소리도 없이 창가에 놓여진 사무용 테이블 회전 의자의 느린 동작으로 앉아서 묵묵히 테이블 위를 치우기 시작했다. 또한 얼굴이다. 보통 사람 두 배나 되게 큰 손이 느리게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은은 역시 정회장에게 오는 것이 너무 빨랐나 생각했다. 아버지 대신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골촌번도 더 들었었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했어야 할 보호자의 배려를 그로부터 10년이나 받으며 소녀에서 여인이 되었어도 그러나 역시 아버지 대신은 대신일 뿐 아버지는 아니다. 저절로 눈치가 보아지고 자동적으로 우선 내가 또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제가 너무 참을성이 없죠, 회장님. 정회장은 역시 대꾸가 없다. 도무지 믿어줄 생각이 없어요.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들으려고를 안 해요. 정회장은 이제 테이블 위 정리를 마치고 그저 영은이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일주일째 한 방을 쓰고 있다는 것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약속한 듯이 그녀 쪽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도 남편 눈에 띄지 말라고 해서 2층으로 종종 몸을 감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전부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입을 굳게 다물고 30평도 넘는 넓이에 방 저쪽 멀찌감치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정회장의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은 영은에게 아무래도 책망으로 느껴져 왔다. 저는 유능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정회장의 무거운 침묵은 그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전에 없던 일이었다. 소탈하고 굵직굵직한 성격이면서도 구석구석 마음 씀씀이가 섬세하고 치밀한 사람이다. 더구나 영은에게는 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는 편이었다. 그런데 묵묵히 그저 먼 거리를 두고 영은 이쪽을 보고 있는 회장의 얼굴은 마치 잘못은 그녀에게 있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회장님? 어떻게 했어요, 옳은 건지? 지금도 역시 알 수가 없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밖으로 만나러 나와서까지 그런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회장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혼자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서 배로 온 거예요. 정회장이 벌떡 일어서서 영은이 쪽으로 걸어와 마주 앉으며 알았다. 그래, 잘 왔다. 했다. 굳어있는 얼굴이면서도 말소리와 눈빛은 부드럽다. 성가스러우시죠, 회장님. 정회장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끼자 영은의 불안이 반은 가라앉는다. 그건 다인한테 차리는 예의다, 영은아. 죄송해요, 회장님. 정회장이 나무라는 눈길로 영은을 본다. 그는 영은의 이런 말투에 예의 차림을 싫어한다. 자기 쪽에서는 언제나 아무런 선이 없이 영은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은이 쪽에서 늘 너무나 예의바른 인사로 선을 긋는다고 가끔 내놓고 불평을 한다. 그래, 좋다. 그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썩 좋지도 않았고 좀 고단했었어요. 원래 일에 익숙하질 못해서. 서로 감추는 것 없이 털어놓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정부를 하나씩 차례로 둘 다 내보내고 죽을 고생을 시켰었다는 얘기는 역시 감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어쩌면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시어머니의 계획적인 심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또 그렇게까지 사람이 악랄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고 계획적인 심술이었다고 해치울 확증도 없다. 또 의심받는 순결 문제로 집에서 나가라는 선고를 받은 지금 정 회장은 붙잡고 가정부 문제를 들고 나와 죽도록 몸이 고단했다는 하소연까지 할 수는 없었다. 시집살이 시작 부부는 아무 일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여자에겐 고단한 일이다. 영은은 그저 끄덕여 보였다. 주소방 그 녀석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너한테 잘해주었냐? 그저... 선뜻 대답이 나오지를 않았다. 잘해주었다고도 못해주었다고도 할 수가 없다. 잘해준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시간이 되어야 자기 어머니 옆을 떨어져 2층으로 올라오는 일 말고는 특별히 큰 불만을 가져본 일도 없었다. 잘못해주는 일은 없었어요. 어째 그렇게 대답이 다 애매하냐? 애매한 대답은 듣는 쪽 자유로 해석하라는 뜻이다. 그래도 괜찮으냐? 그게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회장님. 그래, 얘기해봐. 결혼이... 안 했어야 할 결혼이 아닌가 하는... 네 남편 되는 사람 때문이야, 시어머니 때문이야? 시어머님은 노인이시니까... 어쩐지 불현듯 어느 한 부분이 덜 자란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 말이냐? 친구도 없는 것 같고, 화재도 없고, 신문도 안 봐요. 정 회장의 눈이 영은의 눈을 잡고 정지한 듯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자기 엄마하고 있는 때만 편안하고 재밌어 보여요. 저하고 있을 땐 가능하면 눈을 안 맞추려 들고,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없이... 암튼 그래요. 정 회장은 끄덕였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이 있고부터는 사람이 전혀 틀려졌어요. 말씨도 거칠게 쓰고, 공연이 덮어놓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 결혼을 안 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냐? 정 회장은 중간중간 뜸을 들이듯 사이를 두고 그렇게 묻는다. 안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차분히 확신에 차서 영은은 대답했다. 확신이 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정 회장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확신이 서기에는 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말이냐? 얼핏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영은은 횡안이 서늘한 눈으로 정 회장을 본다. 그 녀석한테 남는 마음이 없이 결혼 관계를 해소시킬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다, 내 말은. 남편에게 남는 마음 같은 것이 과연 한 올이라도 있을까? 찻잔 속에 옅은 노란색의 옥수수 찬물을 내려다보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다였다. 그와 타인 관계로 돌아간 데도 조금도 서운할 게 없을 것 같았다. 조금도 애통이 하지 않고 그의 아내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기분이었다. 여자의 마음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순식간이고, 한 번 방향을 바꿨다 하면 매몰차고 싸늘하다. 오늘 어제에 이어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었다. 회사로 달려나와 기어이 남편을 잡아 빌딩 지하차집에 마주 앉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방향으로 작정을 할 심사는 아니었었다. 이야기가 되지 않는 남편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으니, 오늘 밤부터 2층으로 올라와 자라는 말을 했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결혼을 깨버릴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정 회장에게 결혼을 깨도 좋다는 허락만 내려주면, 아무 미련 없이 당장 이 길로 들어가서라도 짐을 꾸릴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다. 그 점은 자신 있어요, 회장님. 정 회장의 두툼한 큰 손이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정 회장에게 납득시키자면,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이라는 것을 파동적으로 했었나를 드러내는 꼴이 된다. 그것은 바보 짓이었고, 어리석음의 극치였고, 정면 대결에서는 언제나 꽁무니를 빼는 비겁한 꾀쟁이의 오류였고, 복잡해지는 것이 실은 게으름쟁이의 안이한 도피책이었다. 약혼자와의 파원 후에 정 회장 부인의 초조해하는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었다. 남편의 뜻을 받아 영은을 집안에 들여데리고는 있었지만, 한다 하는 집안의 근본 있게 버젓한 규수들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 데려올 수 있는 외며느리 자리를 영은이 차지하게 될까봐 그녀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막아야 했었다. 영은이 대학을 졸업하자 정 회장은 유학의사를 물었었다. 더 이상 공부할 의사가 없다는 영은의 사양을 정 회장 부인은 전하지 않게 환영했었고, 소리 없이 줄곧 그녀의 혼처를 찾았었다. 번번이 정 회장이 브레이크를 걸어 이야기 중간에서 무산대기가 몇 차례, 마침내 작년 봄에 정 회장이 직접 뽑은 후보자와 맞선을 보고 약혼을 했었다. 녀석이 장례성이 있어. 잘 크면 회사 기둥으로 쓸만한 제목이야. 한번 만나보렴. 중매쟁이인 정 회장의 추천사였다. 약혼을 시켜놓고 정 회장 부인은 느껴질 만큼 영은에게 편하게 대했었다. 그 약혼이 연말을 부모와 보내기 위해 귀국한 도연이 있는 동안에 깨어지고, 그녀가 영은의 파혼을 못마땅해 한다고 부인은 아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었다. 그로부터 부인의 불안은 다시 시작되었다. 영은은 알게 모르게 감시를 받았고, 부인은 중간중간 영은이 헛금을 꾸지 못하도록 오금을 박는 한편,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치워버리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히 부인은 정 회장 부인의 불안과 계산 속을 상대로 영은은 맞서 투쟁할 용기가 없었다. 악한 계모보다는 10배, 20배는 나은 배려로 10년을 배고픈 줄 모르고 옷궁한 줄 모르게 키워준 사람에게 반역의 깃발을 치켜둘 수는 도저히 없었고, 그보다도 더 영은을 움츠러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데려다 키워진 아이라는 필요 이상의 주제 파악 증세였다. 도연은 그녀에게 오직 동경, 동경일 뿐이었다. 우체통에서 꺼내드는 우편물 다발 속에서 그의 글씨만 눈에 띄어들어와도 공연히 가슴이 툭 떨어지면서 쿵쿵 심장이 뛰었었다. 그녀 앞으로 온 편지가 아니어도 단지 그의 글씨라는 것만으로 그랬다. 첫째, 셋째, 일요일 아침 10시 근처만 되면 2층 제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걸려오게 되어 있는 전화가 배를 울리기를 기다리며 이미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했었다. 물론 그와는 항상 거의 단 한 마디 말도 나눌 수 없는 채 아래층에서만 끝나는 전화였지만, 크리스마스와 생일을 포함해서 그는 영은의 앞으로 매년 다섯 장쯤에 카드를 보내주었었다. 그가 써넣는 글은 언제나 두 주를 넘지 않았다. 이 시간에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든지 살은 좀 쪘나? 말라깽이 아가씨? 이런 투거나 아니면 머리는 나쁘고 공부는 지겹고 악만 남았다. 는 식의 푸념이거나 한껏 하면 보고 싶다, 영은 이 정도였었다. 동경은 했으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상대였다. 그녀의 답장은 예의바른 노이동생의 얌전한 인사편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빠가 보내주신 블라우스와 스커트 잘 받았어요. 근데 제발 공부하시는데 옷까지 사보내느라 쓸데없이 신경 분산시키지 마시고, 만약 꼭 제 옷을 한 벌 사서 붙여야 정신 집중이 돼 공부가 잘 될 상황이라면 사이즈 좀 제대로 맞춰 보내주세요. 이번 것도 블라우스 스커트 두 사이즈나 커서 이대로 입고 눈에 나가 팔 벌리고 서 있으면 딱 허수아비예요. 하기는 프랑스제 옷 입은 허수아비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 해 연말에 다니러 와서 도연이 그녀의 옷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다.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야, 인마. 기억은 똑똑하게 하고 있다가도 옷을 받아놓고 보면 도저히 작아서 못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오물쯤을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네 사이즈가 틀린 걸로 생각돼서 꼭 한 치수, 두 치수는 올라간단 말이야.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 생에 대한 불성실한 무책임이었고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행불행이라는 것에 대한 오만불손한 시건방이었고 조금쯤 자신에게 우어조기고 동정적으로 말하자면 다툼과 거역이 실은 약한 자의 자기주장, 자기결정 두려움증의 결과였다. 너, 주서방이 좋아서 한 결혼이 아니었단 말이냐? 영은의 말문이 막힌다. 좋아서 했다면 3개월 남짓의 결혼생활에 이미 아무런 미련이 없을 자신이 있다는 현재의 감정이 문제가 되고 싫은데도 했던 결혼이라면 정회장의 꾸중은 둘째고 자신이 자신을 백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싫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흉하지는 않겠다 생각돼서 좋은 사람 같았어요. 좋아서 하는 결혼인 줄 알았다. 내 잘못이야. 먼저 그 놈 때 내가 실수를 한 바람에 나도 사람 보는데 실수를 하는 수가 있구나 싶어서 멀찌감찌 떨어져 그냥 맡겨뒀더니 누구 탓도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야 얘기다만 난 그 녀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다. 어쩐지 사내자식이 자신 있어 보이는 데가 없이 제 어머니 눈치나 흘끄믈끈 보고 그 어머니라는 양반도 지나치게 말해 기름기가 많고 석연치 않았고 정회장이 이마를 찌푸리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쓸만한 놈인 줄 알았던 녀석이 도둑놈이었지 않니? 정회장이 고개를 두어 번져오며 쓴 웃음을 치었다. 영혼도 마주 조금 웃어 보였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너는 주서방이 정말로 끝장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너도 끝을 내는데 이의가 없다는 얘기다 그거지?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3개월을 부부로 산 사람인데 그냥 어디서 들은 소문만 믿고 제 얘기에는 귀조차 기울이려 들지 않는다는 일이 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하고 유지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떠도는 소문보다는 제 말 믿고 싶어 해야 하고 믿으려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이 왜 그러는 거 같니 넌? 모르겠어요. 실증이 났나 보죠 뭐. 아니면 정말 병적으로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 거나요. 그게 아닐 거다 아마. 정회장이 상체를 뒤로 젖혀 한 팔을 길게 소파 등받이 가장자리 위에 얹으며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요. 너 정말 파토가 나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판단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걸 거다 아마. 네? 문제는 돈이야. 소문이 화근이 아니라 내가 네 화근이 된 거다. 정회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영은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너 시집 가고 나서 두 달쯤 됐을 때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인사동에 싸게 나온 빌딩을 잡으려고 하는데 은행 이자로 2억만 빌릴 수 없겠냐고. 영은의 머릿속에서 순간 손방망이에 얻어맞은 징소리가 울렸다. 나는 형제들끼리도 돈 거래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좋은 말로 거절을 했지. 담보 집어넣고 은행 돈 비는 걸 알아보시죠. 했더니 용인인가 어디에 농장을 사느라 갖고 있는 빌딩 두 개가 다 은행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하두구나. 도와줄 수가 없어 죄송 천만이다. 하고 전화 끊은 즉시 네 시집 빌딩들이 정말 은행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나 알아보랬더니 거짓말이더군. 너 결혼하기 전에 알아봤던 대로 그대로 깨끗해.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시집 잘못 보냈구나 해서 말이다. 그녀가 지창금을 얼마나 갖고 왔나를 알고 싶어 하던 시어머니의 사르르르 녹는 듯한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그날 소문이 어쩌고 저쩌고 모자가 들고 일어났다는 바로 그날은 너희 시어머니가 회사로 왔더구나. 바로 이렇게 마주앉아서 한 십분 얘기를 했지. 역시 또 돈 얘기였어요? 빌자고 액수가 줄어서 1억이 됐더군. 예고 없이 선뜻 추워지면서 양팔에 소름이 쭉 끼친다. 뭐라고 하셨어요? 허허 웃으면서 그럼 주소방 내 빌딩 한 채를 내가 담보로 잡자고 했지. 나는 장사꾼이고 장사꾼이 확실하지 않은 거래하는 거 봤냐고. 부자 사이에도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꾼인데 사돈이라는 것만으로 돈 내줬다가 떼먹히면 사돈을 고소를 하느냐 어쩌느냐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또 하더라. 자기도 그러고 싶고 그게 예인 줄은 알지만 벌써 은행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한 채 팔아서 곧 해결할 테니까 어떻게 좀 해보자고. 대단한 여인네더구나. 이 방에 들어설 때부터 나갈 때까지 시종 똑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네가 순탄치 않겠다 하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고약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 일을 수습하는 건 내 생각으로는 간단하다. 이삼천 집어주면 돼. 아니에요. 그 일은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 집에서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회장님도 저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살고 있어. 겉보기에는 똑같이 멀쩡한 얼굴을 하고 정말 죄송스러워요 회장님께. 형기증으로 탁자 모서리도 찻잔도 한꺼번에 일렁일렁 흔들린다. 그럴 수가. 돈줄로 뽑혀서 결혼을 하다니. 사람이 이럴 수가. 금달걀을 낳을 달긴 줄 알고 불러들였다가 금달걀을 낳을 기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내쫓는 격이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 추측이 틀릴 수도 있다. 영혼아. 정회장의 얼굴도 그의 머리 위 벽에 걸려있는 사십포쯤 되어 보이는 운보의 산수화도 천장선도 벽 구석도 다 같이 일렁일렁 비틀거린다. 정신을 차려야지 독해야지 돈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일어난 일은 따로따로 일수도 있어.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게 서로 상관이 없다고 해도 회장님께 돈 빌어 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의 말소리가 목이 웽웽거리는 것처럼 가늘게 들린다. 여기서 아차 눈만 감으면 곧장 영원히 밑바닥이 없는 깊고 깊은 죽음의 시면으로 새털같이 가볍게 하염없이 날아 내려갈 것 같았다. 찻잔을 집어 한 모금 또 한 모금 넘긴다. 어쨌거나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만 더 지내보도록 해라. 돈 문제는 모르는 척 하고 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소방 내가 내일 좀 보자고 한다고 해라. 집으로 같이 와. 데리고 얘기 좀 해보자. 현기증이 가라앉는다. 보따리를 싸더라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고 싸야지. 널 봉으로 이용하자는 배심이라면 나도 그런 집안에 널 둘 수가 없어. 영원은 두시 반에 정회장 방을 나왔다. 혼자 탄 엘리베이터 구석에 쑤셔바퀴듯 기대어서서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을 때까지 줄곧도 현기증을 느꼈다. 차를 내주겠다는 것을 그녀는 사양했다. 찬바람을 들이마시면서 걷고 싶었다. 집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살아내게 되어 있던 시집은 이미 그녀에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괴물들의 소굴이었다. 봉으로 그녀를 잡은 것이라면 어이없는 계산착오였다. 그런 봉이 필요했다면 표적이 영은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 모자의 겨냥은 빗나간 것이다. 겨냥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관역이 아닌 것을 관역삼아 화살만 낭비한 셈이었다. 그들 모자는 영은이가 아닌 다른 어떤 재벌집에 지능이 모자라거나 의족으로 걷거나 하는 딸을 선택했어야 했다. 영은은 정회장의 딸이 아니고 지능이 모자라지도 않고 의족으로 걷는 약점도 없다. 문턱이 패이게 그녀의 혼초를 들고 드나들던 피른동 아주머니라는 호칭의 중매여인의 솜사탕처럼 부풀린 거간에 그들 모자가 말려들었던 것이다. 요지에 5층짜리 빌딩이 두 채가 있고 영동이며 미알이며 곳곳에 땅과 점포를 엄청나게 가진 부동산 알부자의 자식이라고는 딱 아들 하나 소문난 재벌은 아니지만 속은 텅텅 비어서 소문만 화려한 재벌보다 훨씬 실속이 있다고 중매 여인이 마치 마치 녹음 테이프를 돌리듯 했었다. 시어머니는 2조 말 대신 집안에 증선녀고 타개한 시아버지 역시 버금가는 양반 집안이었고 신랑감은 대학까지 수석을 다투었던 수재로 요새 청년같지 않게 속이 깊고 침작하고 의젓하다고도 했었다. 중매여인의 말을 그대로 다 믿는 바보는 없겠지만 반복되는 텔레비전 선전이 구매자를 세뇌시켜 성과를 올리듯 영은이네 쪽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체면을 당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 노력을 중매여인은 남편과 시어머니 쪽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울였을 것이다. 정회장이 다니던 단골 일식집의 요리사 딸이 어쩌면 정회장 중마 지우의 딸로 둔갑을 했을지도 모르고 정회장의 사랑이 끔찍해서 입정만 안시켰지 친딸 이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며느리로 드린다는 것은 정회장의 친딸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거품을 튀기며 최면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중매여인의 거간은 성공했으나 그 거간 노름에 말려들었던 남편 쪽과 자신의 결혼은 완전히 대실패다.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나는 사기를 당한 거라고. 꼭 목을 졸리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시뻘개져 고함을 치던 남편의 표변한 으름장이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난다. 남편이 사기라고 외쳐댄 것은 어쩌면 그녀의 의심스러운 순결 문제를 간판으로 지켜들고 다른 것에 분통 터져 쓴 악일지도 모른다. 그 악은 중매여인에게 써야 온당한 것이다. 그들은 중매여인이 만들어낸 헉 그림자에 속은 것이지 영은에게 속은 것은 아니다. 영은은 중매여인이 그려 보여준 그림에 속아 그럭저럭 그가 좋아 보였던 것처럼. 한 번은 그녀 쪽에서 옴팡지게 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은 결과적으로 그녀 쪽에서 다른 한 남자에게 옴팡진 사기를 쳐버린 꼴이 된다. 약혼자였던 남자는 그녀의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후에도 석 달이 가깝게 끈질기게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었다. 일이 터지고 사흘 만에 정회장 그룹의 라이벌 재벌 건설회사로 자리를 옮기고도 그는 아침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찾는 전화를 했었다. 정회장이 호통을 치고 정회장 부인이 야단을 치고 가정부가 빈정거리고 친모가 미국 유학을 떴다고 거짓말을 하고 했어도 그의 전화가 잠잠해지기까지 석 달이 걸렸었다. 그 사람을 용서했었다면 지금보다도 좋은 상황이었을 지도 몰라. 문득 눈을 들어보니 어느결에 정회장 빌딩에서 한국일보사 앞까지 와있었다. 날짜를 찾고 웨딩드레스 두 번째 가봉까지 마친 크리스마스가 사흘 전이었던 날 오후 4시쯤 이었다. 영은은 경복궁 건너편 양장점에서 가봉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 영은씨 전화 받으세요. 피앙생 가봐요. 목소리가 아주 무디해요. 전화는 약혼자가 아니라 도연이었다. 귀국한 후 하루도 빼지 않고 회사에 나가 정회장과 같이 움직이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부자가 헤어지고 새벽 1시 2시에 도연 혼자 술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곤 하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쳐도 늦은 밤 집안 복도에서 마주쳐도 도연은 영은에게 아무 관심도 호의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었다. 귀국한 첫날 장밖에 눈이 소담지게 퍼붓고 있는데 커피 준비를 해들고 그가 불을 지피고 있는 벽난로 쪽으로 가면서 영은이 잘 뽑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꼭 망치거든요 나는 했었다. 바닥에 앉아서 마시자 우리 약간 상기된 얼굴이었고 말소리였었다. 난로의 장작이 콩튀기는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살 좀 쪘나? 아니요 전혀요 집에서 놀면서 뭐해 신부 수업 하나? 그럭저럭 지내요 세탁실에서 건조시킨 빨래를 하나름 껴안고 친모 아줌마가 나오면서 꼬꼬지 요리 실내장식 재봉 학교 댕길 때보다 더 바쁘다우 요새 영은아가씨가 하며 지나갔다. 그가 알만하다는 듯 작은 웃음소리를 냈고 재미있니 그런 것들 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기에는 하루가 너무 길거든요. 배워둬서 나쁠 것 없지. 마약만 아니면 뭐든지 배워둬. 영은은 마주 웃어보이며 따끈따끈해지는 무릎을 쿠션으로 덮어 열기를 피하면서 그는 역시 그녀의 약혼 사실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내 결혼식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구나 생각했다.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정회장 내외는 도연에게 영은의 약혼을 알리는 기색이 없었다. 늘 다른 얘기만으로 전화는 끝나는 것 같았고 도연에게서 날아오는 카드에도 그가 그녀의 약혼을 알고 있다는 기미는 전혀 없었다. 정회장 정회장 내외가 아들에게 영은의 약혼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던 것은 그들 내외의 공통 목적에서 합의한 맹약이었다. 영은의 약혼을 알리는 것은 영은에게 관심이 향해 있는 아들에게 혼란을 주는 우매한 짓이다. 정회장 내외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을 영은이 편해서 알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하고 까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어차피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다. 결혼식은 코앞에 와 있고 웨딩드레스 첫 가봉이 바로 내일이었다. 저 약혼 했어요 오빠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던 커피가 갑자기 독약으로라도 변한 듯 가슴팍이 쓰라렸다. 뭐라고? 그의 얼굴이 일시에 굳었다. 약혼 했다구요. 누가? 저요 오빠 언제? 5월 말 해요. 회장님께서 중매 서셨어요. 결혼식 보고 가세요 다 됐어요. 도연은 입을 딱 붙여버리고 무서운 눈빛만을 그녀에게 쏘아댔다. 마치 눈빛만으로 그녀를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놓은 채 죽여버릴 결심을 한 것 같은 얼굴이었다. 손을 대도 온기가 느껴지는 피부가 아닌 차고 딱딱한 플라스틱일 것 같은 얼굴이었다. 도연의 그 차갑고 매서운 비난과 분노의 응시는 영혼에게 영겁과 같은 느낌이었다. 넌 나를 무시했구나. 그에게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들리지도 않았을 만큼 작은 소리에 내뱉음이었다. 그런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니?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었니? 알았다고 해도 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분수를 지켜야죠. 너는 생각보다 형편없이 상식적이나 이루구나. 특별하지 못해요. 워낙. 그 사람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었다. 며칠 동안 도연은 그녀를 묵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었다. 웬일이세요 오빠? 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듣기만 듣기만 해. 놀라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내 얘기 들어. 네. 왜 그러세요? 무슨 사고 생겼어요 집에? 너 그 자식 아들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 아니 모르니 뭐라고요 소리도 나오지 않았었다. 머리칼이 한꺼번에 천장으로 뻗쳐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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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서 그녀는 한 손으로 쥐고 있던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다. 알아 몰라 어디서 들었어요 그 얘기 받아 적어 그는 전화번호와 송 선숙이라는 낯선 이름을 불러주었다. 널 좀 만나자고 아들아 네 연락 기다린다고 했어. 나 지금 집이다 같이 나가 줄까 택시 타기 어려운데 전화해놓고 거기서 15분만 기다려 지금 출발한다. 영은이 싫다 좋다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전화는 끊어졌다. 영은은 그 당장 송 선숙이라는 여자를 전화로 찾지는 않았었다. 전화 메모를 적은 메모지를 접어 코트 주머니에 놓고 제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마시다 둔 커피를 마셨다. 뭔가 잘못된 일이고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컸었다. 그녀는 우선 약혼자와 통화를 해야겠다 싶어져 회사로 그를 찾았으나 그는 현장에 나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그녀와는 6시에 회사 근처 찻집에서 만나 곧장 백화점으로 나가 한 시간 동안에 그의 시계를 고르기로 되어 있었다. 7시까지 그는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투명 유리 탁자 위아래 쌓여있는 패션 잡지들을 모조리 뒤적이면서 영은은 결혼식을 코앞에 둔 처녀의 행복과 부풀음에 대한 몇몇 얼굴이 익은 단골 손님들의 관심에 여전히 웃는 얼굴로 수긍하고 부인하고 하느라 괴로웠었다. 결혼할 남자한테 자식까지 낳은 딴 여자가 있다는 정보를 방금 들은 혼란 속에서 그것은 끔찍히도 힘이 든 연극이었다. 노크 소리도 자신을 찾는 소리도 느끼지 못했는데 미스 장이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핸드백을 메고 적당히 치러야 할 인사를 하자 없이 치르고 웨딩드레스 마지막 가봉 날짜를 정해받고 그녀는 의상실을 나섰다. 도연은 밤색 승용차를 바로 의상실 문 앞에 세워놓고 서있다가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운전대 옆문을 열었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물었다. 어디니 장소가 전화 아직 안했어요. 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전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데나 공중전화 앞에 잠깐 세워주세요. 그러지. 그리고 데려다만 주세요. 혼자 만나겠어요. 그러지 그럼. 세종문화회관 공중전화 앞에서 도연이 차를 세웠다. 영하 13도의 추운 날씨였다. 네. 겨울새 세 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4. 여울 속에 흐린 그림자 입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avis markício 4. Like moank iç Pode zeigt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